이렇게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거를 작가가 작년에 이게 처음에 한번 시작하셔가지고 작품을 한지에도 보내오시고 여기 잘 보이겠지? 한지에도 보내오시고 올해는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오셨는데 사진을 찍으려니까 이게 한번 사진 찍어서 실패하고 원단색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실패하고 지금 두번째 사진 촬영 하는데 다시 켜지는 거야 이게 지금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구김 좀 피고 이런 정성을 지금 작가님이 알아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다리미로 좀 펴가지고 이게 전부 원단에다가 전부 원단에다가 이렇게 그려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 색깔을 과연 낼 수 있을라든지 이게 자연광에서 그냥 사무실 앞에서 자연광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연광에서 찍어보려고 작품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걸 다 색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눈으로 주제가 되서